한국국토정보공사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노동계가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주시 대표와 노동계 대표 간에 두 차례의 온타 협의를 통해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안은 노동계에서 3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우리 강주시 입장에서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와 협상을 하고 거기서 협상안이 타결이 되면 노사민정협의에 올려서 마지막 논의를 거쳐서 현대자동차와 협약안을 사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리고 노동계의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그리고 온화천 간의 관계 개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노사가 공동 책임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고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가 참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지체됐던 것은 노동계가 참여를 미루면서 지체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단계 고개는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2단계 고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빅그린 산단에 투자를 해서 완성차가 생산이 되는데 만약 이게 팔리지 않는다든지 팔리더라도 적자가 나서 지속가능성이 없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현대자동차와 지속가능한 완성차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봉을 한 평균 한 4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을 하지만 빅그린 산단에 임대 아파트도 짓고 그리고 보육시설이랄지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복지시설을 제공해서 임금 수준은 낮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9천만 원 이상 받는 분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지자체가 이 복지시설을 다 부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내려왔을 때 또 국정감사할 때 모든 분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논의가 잘 합의가 돼서 이번 위기를 잘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25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지난주였죠?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전 축제와 달리 내실 있는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김치 종주도시인 광주 김치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한 5만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는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번째 김치 축제를 했지만 그 성적표는 매우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 광주가 김치 종주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량은 17개 지자체 중에서 13번째, 그리고 수출량은 14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더 수입을 합니다. 이것은 미양의 도시고 김치 종주도시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헝가리 우리 대사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김치를 사다 먹고 싶은데 김치를 먹기 때문에 우선 위생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맛이 있어야 되고. 이런 김치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잘만 하면 저는 김치의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치 산업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김치가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맛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된 제품들을 홍보를 잘 해서 김치를 세계화하고 관광 상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 26회 김치 축제 때부터는 김치가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해무근 현안이었던 광주 군공항, 전남으로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공항과 통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지사께서도 그러면 군공항은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군공항이 하루빨리 전라남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합의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옮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와 적격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예비 이전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그러면 군공항 이전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광주와 전남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광주에 있는 군공항이 떠나게 되면 거기에 한 250만 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제 테마 도시 그리고 스마트 도시로 만들게 되면 광주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전라남도의 지자체로 가게 되면 우선 우리가 110만 평을 완충지로 사들입니다. 소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거기는 이제 마을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소음 걱정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현금으로 4,50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의 1년 예산에 가까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쓸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한 6천 명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책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초자치단체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도 발전하고 해당 지자체도 발전하는 상생의 프로젝트고 대구가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대구도 이제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경상북도로 옮기게 되는데 결국 거기는 이제 경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군의하고 의성군하고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로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문제가 또 뜨거운 화두인데요. 광주 시민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직접 묻는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문제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제 11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0일이면 지난 16년 동안 논쟁해왔던 도시철도 2호선의 진정한 마침표 이제 종지부가 찍게 됩니다. 지금은 1차 여론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비율대로 이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합니다. 250명을.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 비율대로 반대하는 분들 숫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반성 비율대로 구성을 해서 11월 9일과 10일 날 합숙을 하시면서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이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저에게 권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1월 10일 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난 시장 때 사실상 결정이 됐고 16년간이나 논의해왔는데 무슨 추가 논의냐 이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공론화를 붙이는 것은 강규에서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다 수렴해서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므로써 앞으로 강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반대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든지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없이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이제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논쟁의 한 중심에서는 경제성 측이 재정난 논란이 있는데요. 나아가서 광주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게 건설비가 한 2조 6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강주가 부담하는 것은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이 강주에 풀리기 때문에 강주의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건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운영할 때의 문제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주의 지금 재정 상태를 보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예산은 한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부채는 한 9,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안 되는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5%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게 되면 시민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 450대 정도의 추가 버스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한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추가 투입할 필요도 없게 되고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이제 길이가 좀 한가해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만들 수 있고 보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감안하게 되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3년간 논의되면서 좌초위기에 놓여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추진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초에 이제 표류되어 왔는데 9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호반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우리 도시공사와 호반 간의 협약이 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면 그야말로 어등산 관광단지는 국제 관광 테마 도시로 그리고 또 시민들의 휴양지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야산 확보가 아무래도 관건일 텐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중에 하나인 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200개 국가에서 1만 5천 명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고 세계에서 10억 명이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참가를 하게 되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튼 대회였단다면 우리 이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평화의 물결이 넘실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물론 과거 정부 때에 책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 그리고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왔을 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우리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년에 걸친 사업인데 예산이 총 한 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5%밖에 투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석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